이 여자의 영혼이 내 몸을 지배했던 게 분명해. 대체 나를 왜 이렇게 피하는 거지? 아, 묻고 싶은 말이 뭔데 저래? 좋았어? 너? 내가 금지랬지? 이렇게 앉는 거, 웃는 거, 내 옆에 눕는 거 다 금지랬지?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오. 물건은 준비됐습니다. 뭐가 보이는가? 오늘 궁 안에서 누군가 죽습니다. 충전을 제거하려 들다니. 오늘은 특별히 금보다 귀한 얼음을 준비했어요. 마마! 충전! 충전!